충남아산의 배수용 선수는 경기전 하는 이상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렇게 경기장에 누워서 한참 동안 몸을 대굴대굴 거립니다 뭔가 열정도 느껴지면서 한편으로는 귀엽기도 합니다 저렇게 하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누웠다가 일어나면 자고 일어난 것처럼 개운한 기분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롤모델이 이유리씨 남편 이상순씨라고 하는데 항상 기복이 없는 점이 멋지다 그 부분을 경기장에서 본받고 싶다 라고 했습니다 왠지 모를 흥미로운 선수입니다 K리그는 1999년부터 외국인 골키퍼 보유를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서울이랜드에 외국인 골키퍼가 나타납니다 2015년 8월 8일 수원FC 대 서울이랜드 후반 45분에 수원FC의 공격을 무리하게 막다가 서울이랜드의 김영관 골키퍼가 퇴장당합니다 다 끝나가는 상황이라 교체 카드도 없었기 때문에 필드 플레이어인 칼라일 미첼 선수가 골키퍼로 나서게 됐습니다 아쉽게 페널티킥을 선방하진 못했지만 K리그에서는 10년 넘게 못 봤던 손으로 골대를 지키는 외국 선수였습니다 이번 시즌 득점왕이 유력한 울산 주니어 선수의 훈련 모습을 훔쳐봤습니다 ologne sixth 즈 싸우 축구 선수를 동경하는 어린 축구팬분들은 나도 축구를 해볼까 하는 마음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그럼 축구 선수들은 어떻게 축구를 하게 되었을까요? 전북의 한교원 선수는 짝사랑하는 여자를 축구부에게 뺏겨서 포항의 강현무 선수는 선생님이 아이스크림을 사준다 해서 따라갔다가 시합을 뛰기 시작함 상주의 배재우 선수는 태권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기 싫어서 도망다니다가 상주의 고명석 선수는 동네에서만 축구하다가 축구부에 들어가면 바로 TV에 나오는 줄 알고였다고 합니다 K리그의 실력과 조회수를 담당하는 제주 이동률 선수의 밸런스 게임입니다 주급 5억 벤치 주급 5천 주전 벤치가 그게 말이 되나요? 주급 5억이요 주급 5억 받으면 뭐 할 거예요? 일단 모을 때까지 모아야죠 K리그 2 영플레이어 상대 남기일 감독님 올해 감독 저는 영플레이어 감독님 앞으로도 계속 하실 수 있으니까 제주 종신 해외 진출 해외 진출이요 K리그에서 뛰어보지 않은 유럽파 한국 선수들 이 선수들은 K리그 어느 팀에 관심이 있을까요? 이승우 선수는 어릴 때 수원에서 자라서 수원 삼성 경기를 많이 보러 다녔다고 합니다 방송에서는 수원 경기장에서 뛰던 안정환 선수를 보며 수줍음을 감출 수 없는 장면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인천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축구도 인천에서 배운 이강인 선수는 인천 유나이티드 경기장에서 시축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침 슛돌이 시절 감독님인 유상철 감독님도 인천 유나이티드에 있었던지라 더욱 뜻깊은 시축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2013년 인터뷰 중이었습니다 17세 대표에서 같이 뛰던 유닐록 선수가 만약 K리그에서 뛰게 되면 어떤 팀에서 뛸 것 같아? 하고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 중학교에서 혼자 하는 축구를 배우다가 고등학교에서 같이 하는 축구를 배우며 성장할 수 있었다 라고 하면서 FC서울 뉴스팀이었던 시절을 떠올리며 FC서울을 꼽았습니다 말 끝나기 무섭게 K리그에 와있는 손흥민 선수 와 역시 손흥민 선수는 빠르네요 가 아니라 강원의 신세계 선수였습니다 전남드래곤즈 선수들이 15세 이하 유소년들과 풋살 경기를 가졌습니다 그냥 뛰면 당연히 유리하니까 두 명이서 뛰기도 하고 공룡을 타고 다니기도 하고 신발이 큰 선수도 있고 어 근데 그냥 뛰는 선수도 있네요 지압 슬리퍼였습니다 중요한 순간 나타나는 박대한 선수의 오리발 대구 팬분들이 이번에 대구 홈에 가시면 귀여운 빅토를 못 보실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대구를 떠났기 때문인데요 이유에 대해 말하기 위해 11년 만에 말문을 튼 빅토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리카만큼 소중한 팬들의 웃음 그거 하나 생각하고 내 꿈은 라이언 마스코트 예술종합학교에 전학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말종에 실력 있는 친구들이 정말 많지만 저는 반드시 수석으로 졸업해서 대구로 금요환향 하겠습니다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어요 왜 갑자기 말을 하게 된 건가요? 그냥 말이 하고 싶어졌어요 운명하신 주가